이녀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매치기죄로 들어온 징역 10년 이녀맨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 깜빵 동기들과 여기를 탈옥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미호야 아 오늘 그날이야 오늘 드디어 그날이야? 난 이날만을 기다렸어 늑대야 오늘 탈옥하는 날이야 우리가 준비한 그 작전을 써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작전 미호가 미인계를 사용한다 걱정마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는 일은 딱 않고 없을 거야 미호가 정말 그 이쁜 얼굴로 경찰들을 꼬시면 내가 슬쩍 카드를 훔쭉해 좋아 나만 믿어 가기 오빠들 나 좀 봐요 작전 실패 작전 실패 뿅 예승이 예승이 보러 가야 돼요 예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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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차관님 정차관님 늑대는 집에 딸이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늑대를 접하서르더라도 죄가 없대요 저희 집 가야 돼요 우리 예승이 밥 굶고 있어요 우리 나가 고마워요 어쨌든 경찰관님들 저희 아침 시간인데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밥 좀 먹으러 가볼까 우리? 네 그래 아 배고파 배고파 오늘은 어떤 반찬일까 우와 야 소고기 소프란다? 야 이거 그냥 탈옥 안 하는 게 낫겠는데? 밥 왜 이렇게 잘 나와? 콩 주세요 콩 야 이거 어깨가 많이 묶이셨잖아요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아 네 암마하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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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암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안 돼 얘들아 나 무슨 일이야 아 얘들아 나 소매치기 한 거 걸렸어 아 아저씨 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니가 완전 들통나버렸구먼 자 막 뭐 하는거야 내가ucht 입으러 가야 되는데 이 바보 아저씨야 일로 일로일로 빨리 쉬쓰 토리 멈추 아니 저희 타러 안 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는 Eat 저희 이제 아침 운동하러 가야죠. 밥도 먹었겠다. 흘러지 따라오도록 해. 인솔자 없이 어디 혼자서 돌아다니라. 죄송합니다. 따라온. 자 얘들아 이제 아침 운동하러 가자. 아이고 이걸 감옥에서 너무 오래 있었더니. 빨리 따라온. 온몸이 찌푸다는 거 있지. 아이고 교도관님 아주 고데기 많으십니다. 하나 둘 셋 셋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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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타자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뭐야. 내가 운동하고 먹을 거라 했던 도넛이 사라졌잖아. 여기 있어요 여기 도넛. 니가 왜 들고 있어. 닉대야 도넛을 왜 훔쳤어. 먹고 싶어서 훔쳤잖아요. 다시 가져가세요. 아주 멋진 환경이로군. 풀어줘. 어림도 없다. 내 도두 솜친자는 그 마땅한 버릇으로 해. 아니 어디가는가. 어디가냐. Ы 야! 누가 타러 그래! 제가 일렀습니다. 제가 모범수 아니겠습니까? 교동관님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. 역시 우리의 모범수 여맹군답구만. 그게 자꾸 내 엉덩이 쪽으로 가는 게 있나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자, 얘들아! 얘들아 이제 우리 빨리 가자. 아, 이제 우리 뭐 할 시간이지? 아, 축구 할 시간이잖아, 축구. 축구해야지. 축구하자, 축구. 야, 운동도 하고! 이런 자유 시간이 또 없어요. 또 이럴 수가 없다고. 그런 바보들이랑 같이 타러 카느니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. 어, 저기 타러 깨요, 저기 타러 깨요! 어? 아니, 어디 갔는가! 타러 간다! 잡어! 타러 간다, 타러 간다! 잡아봐야 돼! 너는 왜 어디가 짐이야, 너는! 짓깐! 잡았다! 왜 잡았지! 내가 잡았어요! 내가 잡았지! 나 왜!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교동관이 전부 다 날 따라온다. 그러면 여맨이는 누가 짜댐담? 여맨이 거기서! 여맨이 거기서! 죄송하며! 제수번호 1, 2, 3, 4야! 어디 가니까!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어디 갈려고 했는데! 아, 저 그냥 이거 고장이 났길래 한번 본 거죠. 그래, 알았어. 근데 이 고장은 내가 고칠 테니 넌 가서 일 보도록 해. 알겠습니다. 모두 따라오도록! 저희 근데 죄수잖아요. 죄수도 뭐 일하던데. 일 좀 시켜주세요. 잔디나 깎아? 잔디나 깎을까요? 오케이. 늑대가 이제 잔디 잘 깎거든요. 늑대야, 여기 이걸 이렇게 해봐. 응, 알겠당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여맨아, 이거 뭐야? 뭐? 이거. 그거. 내꺼야! 이거 카드키야! 바보야! 그 카드키를 언제 오신거야! 이녀석 언제 내 주먹을 해 주신거지? 진짜 완전 바보다! 저기 미호 도망가요, 미호 도망가요, 뒤에! 아니야, 온거야! 온거야! 지금 온거야! 그렇구나! 어이, 자네. 자네 자꾸 어딜 가는거지? 저 이제 자려고요. 아, 아주 작한... 목숨구만? 제가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저 과목 안에 그냥 들어가 있을게요. 그래, 그래! 아, 진짜로요. 진짜 저 지금 과목 안에 있거든요. 책도 읽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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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모범수 꼬만기래 얘들아 이거 귀속 말이야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여기 여기야 빨리 빨리 와 빨리 들어올라구 빨리 야 빨리 올라가 얘들아 넘어졌어 얘들아 천천히 와 얘들아 빨리 옥수 알림 탈옥수 알림 닉테라 빨리 따라와 닉테라 빨리 따라와 따라오라고 빨리 빨리 여기 나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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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온다 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옥상으로 조만간 어딜 도망쳐 한 놈은 꼭 잡는다 한 놈은 꼭 잡는다 한 놈만 잡아 딱 한 놈만 잡는다 딱 한 놈 아 넘어졌다 이 뜸이야 이 뜸 어? 어떻게 들어갔지? 가만히 있어라 제발 어? 뭐야 정기대성이 있다 이 말인가? 안돼 이러지 말게라 우리 대화로 타협하세요 대화로 오면 쏠거야 오면 쏠거야 오면 쏠거야? 너는 없어 너 못 쏘잖아 너 못 쏘잖아 못 쏘잖아 너 나 경찰 경력 20년 나보다 쏠게 쓸를 없었지 안돼 아 왜 이게 맨 ад서야 мол 안 잡힐 거야. 한 몸은 콕 잡는다. 뼈야! 왜 이게 맴덕이야? 네 동련. 병. 근데 이 밤에 어디로 운동을 간다 그러나? 원래 미희는 하루를 운동하는 거예요. 왜 운동하지 못해라. 자네는 왜 기어 다니고 있는가? 저 벌레 놀이 중이었어요. 어허 재밌겠구만. 월급 들어왔다. 월급 비어서 가자. 월급 비어서 가자. 쯔 뛴다. 자네 갑자기 귀뚜라미가 됐는가? 자네 거기서 팀이 발표했는데. 저기는 우리 집인데? 이어서 가자. 뭐 하는겨 이게? 이게 얼리가 됐어. 너무 아프다네. 네가 잘 지켰어. 에르라 쏴. 탈옥 할 거야. 지그지그 되졌어. 지능 때는 뭐 알아서 나와봐. 그만둬. 나도 지금 바로 아래 있다고 가져가. 너 지금 운동장이야. 빨리 타. 빨리 타. 네끼려 빨리. 내가 여태까지 바보인 척 연기했던 건 이때를 위해서였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부터 제대로 된 수 있는데 보여주지. 내가 바보인 척하면 교도관들이 방심을 했을 거야. 아무래도 헬기는 들킨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기차 타고 간다. 딜 Ç이 드쥬 무슨 약connect인 такая. 아ICIA 자아. 뛰어내려! 뛰어내려! 뛰어! 우어어... 오오우... 늙떼워오오... Ensuite, 얘들아 빨리 범죄 실행해. 예민아 우리 금방 갈게. 걱정하지마. 아냐 안하도 돼. 어? 무슨 은행에 있는 돈은 다. 하. 다 귀찮아다. lington 약속 кол- 백원. 하하하하 렘겔인. 이렇게 배신 때릴 거야? 나 혼자 맛있게 먹을게. & ruim 다. 이 녀석도 지금부터 우린 적이다 동찰인가? 동찰이다 정답이Ψ fu Colombia 나 다시 살아돌아온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쪼럼 쏘 appealing 나 일어난fö Surely 으으으우 뇌하아 포장님 낙하삶이셨구누 진짜 잘 안내 아 어딜 건방치게.. 제일 했건지 나 경찰경력 20년 날 잡을 수 있는건 주와, 세밀나네 절대 못 털게! 나 경찰 경력 25년! 감히 우리의 건신한 청년 니 야구노를 죽여? 나 경찰 경력 20년! 성실한 청년 긴리야! 야! 해놓고 광고를 하더구나! 여기로 온다고 말하지! 우리 경찰 경력 20년! 나보다 통을 잘 써도 죄수는 앞쌌지! 우승! 우승! 이어밝은 Elle. 야! 바퀴의 구멍은! 나 경찰 경력 20년! 나보다 통을 잘 써도 죄수들은 없었지! 15년! 동교를 보내고 도망간다니! 엥? 거기서다! 바퀴의 구멍이 나 경찰 경력 20년 빨리 다 빠졌을 때 꼼꼼 꼼꼼 야 이 놈 죽이면 한 놈이 더 있다 어 찾았다 테이저는? 목잘해? 저부터 다시 대충 하신지? 흑흑흐 고맙 electyd 아이템은 되게 좋아졌고만 이 건물에 한명 있어 이 건물에 있다고? 응 내가елен 조심해 빨리 흑데야 우리가 엄호죽이야 열어 krie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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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옻 pussy 너무 겁먹어 여기 위치가 좋아 쏘기가 딱 좋다고 흑데야 빨리 열어 hak 열고 있어 늑대야 빨리 돈을 담아 알았어 드디어 드디어 닮는구나 드디어 터는건가 좋았어 이걸 위해서 23만원을 맞췄다 얘들아 빨리 올라가 우리 돈 털었잖아 그래 이거잖아 아지트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차 소환해 차 소환해 타 타 타 타 빨리 가자 애들아 난 아무튼 하니깐 그렇게 놓칠 수 없다 제발 이번엔 제발 됐어 따돌린거야 따돌렸어 드디어 드디어 1시간 26분만에 우리가 은행을 털어버린거야 감동이 두배 아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아뇨 안녕 아뇨 누빵 제발 안들고 잊지 ổ